자 부카를 시작하구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콘텐츠는 여러분들 다양하게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렉큐 에큐 이거 좀 패키지 샀던 게 좀 많아요 요걸로 대장 장이를 좀 받을까 합니다 렉큐 3,232만원 5,454만원 기들값으로 옵션 만들어 드립니다 하니님 그냥 큐브 파는 게 이득 아닌가요? 아이 손님 있어가지고 그 옵션도 만들면은 그 손님도 억가 안당하고 좋고 얼마나 좋아요 자 18채널 자입 렉큐 에큐 대장 장이 손님 맞습니다 네 손님 템 보여주세요 손님 네 감사합니다 손님 다음부터 어그로 끌지 않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어이가 없네 어? 야 근데 에디 인트바마인데? 인트마인? 다시 주세요 어 제가 가질게요 미안해요 네 손님 앱솔 5초 160급이라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밑잠 27 이상 자 88억 6400만원 손님 진행시켜 바로 가겠습니다 손님 30%뜨기 기원하겠습니다 손님 아 까비 야 이탈! 야 손님 축하드립니다 손님 30.9%급 야 플러스 64억 캬 어우 개이득입니다 손님 자 두번째 손님 맞습니다 은혜 손님 네 손님 윗짬이요 55억 2600만 손님 기대값 170개 때인데 500개 째 아무것도 안 떴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보다 더 무서운 새끼가 큐브입니다 이런 분들 다 500개 썼는데 지금 아예 안 떴대 30%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자 바로 갈게요 손님 루컴만의 힘 36 뜨면 제껍니다 손님 제가 그냥 야무지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손님 아 5천억은 안 사죠 그냥 기다리고 말지 안 삽니다 에디 866에 윗짬 36하면 5천억이 사나요 어 그럼 사지 그래도 시세로 따지면 비싼건데 그래도 사지 내가 직책을 안해도 되는데 손님이 쓰려고 만든거에요? 뭐 떠야 제일 좋은거지? 흰 퍼 뜨면 남친꺼 럭 퍼 뜨면 본인꺼 캬 흰 퍼 띄우면 되겠네 하하하하하하 야 세줄이 안 뜨네 이거 와 씨 기대값 넘은거 같은데 안 뜨네 오 손님 남친꺼 떴습니다 와 아 마이너스 16억입니다 손님 세 번째 손님 네 손님 에디셔널 유니크 등업 손님 에디셔널 32억 7천240만 손님 그 이거 유니크 맡기시는 분들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게 운 좋아서 레전드리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그럼 레전드리를 그냥 가져가시는 걸로 할게요 아 좀 제발 씨부네 왜 여기서 왜 자꾸 겹쳐서 레벨업 하는거 뒤질라고 진짜 유니크 바로 떴습니다 와 야 이러면은 17개 샀네 와 17개 컷 플러스 22억입니다 잘 좋습니다 손님 자 네 번째 손님 왔습니다 네 손님 윗점 박무 포함이시구나 부부공 보공공 손님 161억 2천 2세 손님 이거 진짜 빡세거든요 여러분 나도 억가당하면 막 1500개 쓰고 안 나와서 개빡쳐 이럴 수도 있는 거라 아 야 마력 상식 뭐냐 이거 야 좋겠다 야 존나 안 쓴다 와 미치겠네 박무만 나오네 자꾸 아 야 세 줄 딱 하나만 뜨면 그렇지 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 아 포장트 아 아 아 이러면은 아 이거 너무 아 이번에 마이너스 각인데 이거 아니 030포만 나와도 원하시는 옵션이거든요 열차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넥큐 100개 남았거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보공공이 떴어요 근데 그냥 딱 정옥 야 네 일단 떴어요 땡큐 와우 7억 이득 하하하하하하 오 그래도 이득 오 좋습니다 다섯번째 손님 맞습니다 다섯번째 손님 아 또 윗잠 손님이셔 전부라고 똑같이 가능한가요 오케 좋습니다 계산 안하고 좋네요 러골 오케 ... 아 네 에몰 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공부 보공 쩜쩜쩜쩜 stat 공파 오케이 오케이! 자 데미지 아니면 공포구요 3,2,1 마무리! 클런쳐! 공공본 축하드립니다 보궁 이탈은 안 나왔네요 까비 78억 7,960만원 이득이에요 오 오늘 좀 큐브 잘 되네 일단 뭐 대장장애 손님은 지금 없는 거 같은데요? 에디큐브도 좀 치워야 되는데 에디큐브 진짜 많은데 경매장으로 팔아야 되나? 오늘 대장장애는 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다 당연히 지인분이 에테르넬 기대값 120% 드릴 테니까 대장장애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고요? 어 이건 또 못 참거든요? 대사님 볼 수 있을까요? 120%를 주신데 지금 해주시면은 급하신가봐 1,089억 나거든요? 이제 대장장애를 수수료 받기로 했는데 이 정도 얹어주시는 거면은 수수료는 따로 안 받고요 일단 제가 500억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값의 절반도 안 되고 깍치는 건데 될 수도 있으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운 좋으면은 뭐 안 팔리고 벌겠는데? 휴브 대장장애 하면서 160억을 벌었는데 이 망하면은 한 방이 날아가요 큰일 납니다 도작값 30억이면은 노파방이 이득이라고요? 엘테 노파방이 귀대값 훨씬 이득이네? 957억 6천으로 하겠습니다 아씨 엘테 주문식 삽니다 귀말 주세요 오! 있다! 563억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맞는거죠? 가자! 가자! 귀말 가자! 가자! 들어가자! 제발! 레벨업 소리 좋고 마무리! 드라 each pay numer 280MM 오 제발 제발 라가디지시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형님 오오 제발 형님 21성 제발 그렇지 마무리 22성 형님 오오 제발 형님 제발 형님 오 좋아요 마무리 형님 오씨 몇번째 이게 형님 형님 오 제발 가오르와 그렇지 가자 마무리 형님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0억만 빌릴 수 있을까요 손님 감사합니다 손님 아 아 아 진짜 100억만 더 빌릴 수 있을까요 100억 100억만 더 땡기겠습니다 손님 아 19성만 찍으면 100억 내려가는 개 주작이네 이 시보레 내놔 손님 100억만 더 손님 소재 Point Rob 형님 한 번 네 손님 오우 개새끼 씨바 어허허허 결제할 금액 없으십니다 미리 받았습니다 손님 하얀 사크 한 번씩 야 이분이 20% 더 드릴 테니까 한 이유가 있었네 거기에 후키보려가지고 와 씨 오케이 좋습니다 손님 줘보세요 가자 아씨 스트라이터 스트라이터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우후 우후 네 손님 오이 손님 맛만 보고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 큐브 대장작이 컨텐츠 할 때 564억이 있었는데 그리고 160억을 벌었었죠 그러면 403억이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0원입니다 아 나 진짜 허무하네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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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